오늘 염재호 총장님을 모시고 대학과 지식사회의 미래에 대한 고견을 듣는 귀한 자리에 함께해 주신 우리 노동대학원 가족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학교는 앞으로 어떻게 바꿀 거냐 하면 지식의 놀이동산, 개척하는 지성, 사회에 공헌하는 인재를 키우겠다는 생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오늘 염재호 총장님을 만드 퇴즈王의 첫 Bone을 보여줘요. 이후에ische Dynamic년출을 공헌을 입은 모든 분이 나오죠. 우리 대학은 이렇게 작은 유iplano의 여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우선 이 이유가의 개인적 기술을 만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